Q. 꿈이 교사여서 같이 꿈꾸는 친구들이랑 모여서 만들게 되었어요. 아이들이 되게 잘 따라주고 몇 살 차이 안 났는데도 선생님이라고 불러주고 그러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어서 되게 뿌듯해요. 그 다음에 조이! 조이! 맛있어, 맛있어. 한 번씩 읽어볼까? 문진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하나요? 선데이! 1번! 언니들한테 레몬틴이라는 노래를 배웠어요. 영어 노래도 불러서 재밌고 퀴즈도 해서 재밌었어요. 영어도 친절하게 가르쳐줘서 재밌었어요. 1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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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! 2번! 2번!